아파 오 대박사건 내 발 물은 애가 여기 있었어 물라고? 오 새끼만 대박사건 아니 얘가 내 발을 물었어요 발가락은 크록스인데 어떻게 들어왔죠? 저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 안으로 이거 가재 맞죠 가재 등 뒤에 내 새끼는 날리고 뭐야 저 까만 색깔 집게로 내 크록스 여기 안에 넣어가지고 발가락을 물었다니깐요 웃기는 애네 진짜 또 진짜 웃기는 애야 나랑 한번 해볼래? 야 한 손으로 싸우겠다고? 한 손으로 싸우겠다고? 어? 어? 오 싸우겠다고? 느끼는 애네 가지도 않고 오 오 보여요 보여요 오 물살이 또 떠내려가요 나 물지마 나 잡으려고 하는 거 봐요 봐봐요 어머머머머머머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오 무서워 오 무서워 왜 내 손가락에서 뭐 나와 아 아파 아파 아 진짜 울었다 과연 아 진짜 울리는 뭐야 대박사코 왜 내 손에 그렇게 말해 신경색하나? 복숭아 때문인가? 대박사코 응 복숭아 야시 대박사코 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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